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오른소리 금요일 브리핑룸입니다. 오늘 토요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추경을 놓고 여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 민주주의에서 벌어질 수 없는 댓글조작, 여론조작, 민심조작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도 한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과 다른 이슈들에 묻혀가기를 기다렸던 그런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했겠지만 우리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물론 100% 만족할 수 있는 특검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검경이 지금까지 보여온 여러 행태들을 보았을 때 검경을 통한 진실 규명은 어려운 만큼 특검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특검의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이 명칭입니다. 이 특검을 통해서는 드루킹과 경공모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그리고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 행위, 드루킹 불법 자금 관련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이 조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드루킹의 댓글 조작의 뿌리와 몸통이 누구인지를 가려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그리고 특검의 운영기간 60일, 여기에 30일을 필요시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규모는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대한변협이 4인을 추천하면 야3당이 합의하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인을 추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특검법이 막바지에 올라와 있는 와중에 어제 우리는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수감되어 있는 드루킹이 감옥에서부터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조선일보를 통해서 밝혀진 옥중 편지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드루킹이 직접 자필로 쓴 감옥으로부터의 편지는 김경수가 주범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역시 자신과 같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드루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드루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김경수 의원이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김동원 김경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에 드러난 만큼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는 부정하는 방식들을 취해왔지만 드루킹의 편지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조선일보는 김경수 의원에게 드루킹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김경수 의원은 정치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회피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는 김경수 의원 그리고 청와대는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아직도 경남지사가 되겠다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라고 하는 김경수 의원의 행보 민주주의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사건이 밝혀진 이래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만남 횟수, 드루킹을 만난 횟수, 그리고 댓글 조작 인지 여부, 그리고 댓글 조작을 직접적으로 지시했고 관여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드루킹과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오사카 총영사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이 한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라는 점이 서서히 드러나는 반면, 드루킹의 어제 옥중 편지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인 정황과 매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잊고 있습니다. 바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이름입니다. 드루킹이 체포된 이후에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을 했던 도모 변호사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만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동원이 체포까지 되었던 시점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비서관은 왜 도모 변호사를 만났어야 했는지, 무엇이 급했고 무엇을 덮고자 했는지,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개입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윤영찬 홍보수석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이 된 사람입니다. 드루킹은 매크로를 활용해서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했습니다. 네이버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이 사실의 실체가 드러난 다음 증거 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네이버가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어떻게 관여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이버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과연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 왜 청와대 홍보수석이 되었는지, 이것이 보은성인지 여부를 밝히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되기 직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경수 의원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도대체 특검은 누구를 수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대선 때부터 댓글 조작을 해왔다는 드루킹 일당, 드루킹의 핵심 관계자, 서유기의 증언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대선 캠프를 방불케 하듯 김경수의 경남도지사 선거 캠프에 몰려가, 개소식에 몰려가 김경수를 응원하기에 바빴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출마를 하고, 이 출마 선언장에 지도부가 우르르 몰려가 응원하고, 그리고 이 드루킹 댓글 사건이 오히려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라며 자랑하는 이 행태.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렇게 뻔뻔하고 오만한 행태가 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법이 제대로 통과돼서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 김경수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 정부의 관련자들이 제대로 수사를 받고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정상적인 행보를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해서 이 사건이 수면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추미애의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깜도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 나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자승자박의 형국이 되자 드루킹의 입만 두려워하면서 드루킹을 마치 개인적 일탈 행위다, 광팬 수준이다 라고 몰아붙이니 이제 드루킹이 살길을 찾아 옥중 편지로 진실을 가리자고 나선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의 진실, 자유한국당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단식농성, 원내대표가 단식노상농성까지 하고 의원들이 천막을 철야하며 지켜내서 이 특검법을 이제 통과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법 통과가 끝이 아닙니다. 저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국민들의 망각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드루킹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여론이 조작되고 민심이 조작되는 행태의 시작과 끝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이상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연례적으로 열리는 훈련인 맥스 썬더를 표면적 EU로 들어 일방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인사를 막말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출판기념회를 가졌던 북한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태영호 공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북한이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해서 취하는 여전한 CVID 또 PVID 영구적이고 완전한 북한의 핵폐기 방침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라는 견해 그리고 태영호 등 이런 북한의 실상을 잘 아는 사람들의 행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그런 행태에 대한 경고성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정상회담전의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켜 보려는 그런 행보로도 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북한은 이렇듯 변화무쌍하고 한치 앞을 예견하기도 어려운 예측불가능한 상대라는 변함없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평화 제스처를 취하고 그 후마다 이런 식의 행보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북한의 평화 제스처로 우리 내부는 북한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론이 굳어질 때쯤 북한은 이런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럼 국내 여론은 북한을 언나가게 한 쪽의 비난에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누가 북한을 자극했는가 누가 북한을 화나게 해서 대화를 망치고 있는가 라는 쪽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미국을 비난하는 정치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원칙을 확고히 하자는 볼턴 안보보좌관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비난하는 목소리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기본적으로 북한 봉계론자이자 대북협상 무용론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볼턴보좌관에 대해 입단속을 시켜야 할 것이다. 박지원 민평당 의원입니다. 미국은 비핵화가 진정한 목표라면 불필요한 자극으로 북한의 체면을 구기면 안 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핵무기로 공격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대화의 파트너로 대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최선의 방책은 북한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과 대화의 전제이자 목적 그 모든 것이 북한의 핵폐기입니다. 완전한 핵폐기입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라야 북한과의 제재 완화 및 기타 북한의 경제 문제 등의 해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북한과의 대화를 흐트러뜨리는 것이다. 비난받을 일이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냉정한, 이성적인 그런 경계를 하는 것 북한의 속내를 예측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평화에 반하는 반평화 세력의 그런 행동으로 매도돼야 하는 것일까요? 더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다른 장소에서의 회담 이 회담 테이블에 올려지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외교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미국에 서한까지 보내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회담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 정상회담 관련 미국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 서한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영구적인 핵개발 능력 제거 즉 PVID 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핵기술 이전 금지 수준이나 현재의 핵 동결 수준 내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미래의 핵까지를 제거하는 PVID 수준을 견지해 줄 것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가 완결된 이후라야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등의 체제 보장 등의 논의를 해 줄 것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절대 협상 의제로 거론하지 말아 줄 것 이번 북미 정상회담뿐 아니라 향후 모든 북미 간 협상에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해 줄 것 등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중간선거 등을 의식해서 적정한 수준 적당한 수준에서 북한과 타협을 보는 일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핵 있는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핵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과 논의되는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의 무장해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이런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미국 간의 대화에 임해 줄 것을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구하는 것이자 우리만 미국의 핵 우산에서 이탈해서 우리의 핵전략 자산을 포기하면서 북한의 맨몸으로 맞서게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 간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북핵 폐기로 나설 것을 바랍니다. 이 대화가 그 과정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넘어 세계평화와 진정한 평화의 정착을 위한 회담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희망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4조에 달하는 추경예산, 이 추경예산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예산을 쓰는 일은 국민의 혈세를 쓰는 일입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 소중한 돈을 세금이라는 이 이름으로 국가가 거두어서 쓰는 것입니다. 단돈 하나, 동전 한입 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소중한 돈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는 이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예산을 짜서 써야 되는 국가재정이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 3조 9천억 청년 일자리 4만 3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효과는 어떠할지 이것이 그저 공중에 한시적으로 살포되는 그런 낭비성 예산은 아닐지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되겠지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일자리 재난이라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그야말로 자연재해 자연재난만큼 그렇게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시름은 더할 나이가 없습니다. 자식 세대를 지켜봐야 하는 이런 기성 세대들의 우려도 매우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렇게 계획 없이 그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국가예산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그 효과성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는 경제가 살아나야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새로운 기회 장이 열려야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한시적인 복지 예산에 불과한 것들을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분노에 찬 청년들을 일시적으로 달래는 용으로 이렇게 미봉하면서 지나가면 언젠가는 이것이 똘똘 뭉쳐진 폭탄이 되어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부 다음 정부가 이것을 폭탄 돌리게 하듯이 숨기고 거기에 한시적인 예산을 얹고 얹어서 정작 미래세대 그들 스스로가 이 폭탄을 떠안고 빗더미에 깔려야 되는 그런 형국 우리는 이미 그리스나 베네주엘라의 사례를 통해서 익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다시금 이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여러분도 아마 귀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공짜의 함정 외상의 매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절연 정말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끊어내고 가난에서 벗어난지 불과 30년 40년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대한민국을 이런 공짜 그리고 외상의 함정으로 자꾸만 자꾸만 끌어들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길 그리고 정부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벗어나고 그 길을 물리쳐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의 희망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최대한 추경예산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를 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를 지독한 가난에 붙들어 매였던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고 공짜면 양잿물도 마셨던 그 과거로 우리 미래세대가 끌려들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오른소리 그리고 냉철한 목소리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룸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